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대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대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대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상을 넘도록 풍성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또한 주시는 은혜에 깊은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살다 보면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사모하고 신실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정말 마음에 깊은 감동을 누리게 되지요. 주님께서 그분을 바라보실 때는 얼마나 깊은 감동이 있으실까 싶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참 어려운 시기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 교회만 주변에 둘러싼 문제만 보더라도 정말 심각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참 놀라운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등지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한몸된 교회를 이루고 정말 자신보다 연약한 일을 세워주며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갔던 거예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고린도호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에 성도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의 눈으로는 기뻐할 수 없는 이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감사할 수 없는 이들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 자신분 다 연약한 일을 세워주고 부여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그분에 대한 눈이 열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유업이 너무나도 분명히 믿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대신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그와 같은 은혜가 부어지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부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세상을 이겨갈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옆에 있는 이들을 견실히 세워주는 믿음의 동력자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델 전서의 무대가 되었던 에베소는 로마의 아시아주의 수도였습니다. 수많은 지도자들이 이 도시에 거주하였고 아데미 신을 섬기는 것에 더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말은 에베소의 최고의 가치는 로마 황제로 통한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에베소 세상에서 로마의 영향력이 가장 강력하게 미치는 곳에서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는 그곳의 방식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많은 지력이 있어야 했고 재력이 있어야 했으며 무력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많은 사교 모임이 있었는데 특별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폼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을 대단히 중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속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원칙들이 있었는데 어느 집안의 출신인가 어떤 재력을 가지고 있는가 어느 만큼의 사회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세상을 뒤엎을 만한 무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그 시대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상하게도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을지언정 주인과 종이 한 식탁을 대하고 남자와 여자가 한 공동체를 이루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로마의 가장 최고의 가치였던 그것으로 대변되는 로마 황제를 보니 왕가의 사람으로 태어나도 황제를 이어받을 수 없더라고요. 강한 지력과 무력을 가진 사람이 그 자리를 쟁취했던 것을 볼 때 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치는 개인의 힘, 능력 그리고 모든 것을 뒤엎을 만한 무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진짜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이전과 이후에 옷 입는 것은 달라지고 문화는 조금 달라졌지만 살아가는 방식은 얼마나 이와 같이 비슷한지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른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에 비교할 수 없으실 만큼 놀라우신 영광으로 가득 차 있으며 세상의 가치를 뒤엎을 만큼 너무나도 세상을 눈부시게 비출만한 보아로 가득 찬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인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지도자와 열방을 위해 기도했다면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의 능력이 모든 삶의 영역에 흐르는 것이라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지도자를 세워갈 때 이와 같은 원칙으로 세워가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와 같은 자격이 있을까? 나는 이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없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교회의 지도자된 감독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을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허치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로마 세상에서 로마 가치의 공동체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과는 전혀 다른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것을 정말 반대로 뒤집어서 읽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꼭 로마 가치에서 통용되는 세상에서 잘나갈 수 있는 것만 같은 가치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한번 거꾸로 읽어보겠습니다 리더자는 선한 일을 위하여 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로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남에게 어떻게 보이든지 자신의 정욕을 위해 한 아내의 남편이 될 필요가 없으며 말에나 일에나 감정대로 하며 자신보다 연약한 자를 무시하며 가르치기만 잘하며 술을 즐기며 구타하며 다투며 돈을 사랑하며 자녀들을 힘으로 복종시키며 새로 공동체에 들어와도 힘과 능력만 있으면 자이리라 이것이 로마의 가치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혹 이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도 이 가치를 은연 중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시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성도된 포든 이들에게 애통한 심정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자 권하는 것입니다 가족분 중에 참 좋은 회사에서 좋은 대우를 받으며 사회 초년 생활을 시작한 분이 계셨습니다 정말 좋은 시설이었고 지도자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겉으로는 자기 자신들도 열심히 견실하게 살아서 가정을 일구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그 공동체에 들어가 보니 너무나도 추악한 모습으로 너무나도 추악한 모습으로 설교 시간에 다 담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말씀에 이와 같이 살아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지도자들만 이렇게 살면 되지 우리가 어떻게 이걸 다 지키고 살 수 있겠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보배이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이 보배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것을 정말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도자를 향하여서만 이 말씀을 주었던 것 아닙니다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창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집사라는 표현은 디아코너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날의 시대에는 목회자나 장로님들을 의미하는 단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사가 동일하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직분을 주셨다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한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보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도 살아야 하는데 과연 나는 살고 있는가 세상이 악하다고 하면서 타협하고 살고는 있지는 않은가 주님 앞에서 나는 정말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일이 많은 일을 하는 것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하는 것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그 일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행하는 것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근담력을 얻는이라 도대체 무엇이 직분을 잘 감당한 것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같이 하는 다르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로 사는 것 그것이 정말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디모대전스 3장에서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저 자신이 목회자로서 설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 없겠더라고요 마음의 분노도 많고 불안할 때도 많고 세상의 욕심을 마음에 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저에게는 참 이와 같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 앞에 저만 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서셨기에 여러분에게도 물으신다 싶습니다 여러분도 처음부터 직분자가 될 자격이 있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다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본문 말씀에서 설명하는 직분의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러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은혜가 세운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직분이나 이름이나 직함이나 나의 능력이나 실력이 아니라 나와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은혜만을 자랑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은혜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 이 말씀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이룰 수 있어?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인가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는 자, 모든 자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경건의 능력이요 경건의 비밀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께 뿌리 내린 가지가 된다면 우리 안에 경건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에 합당한 사람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 복음을 통과하여 성도된 사람들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에게는 선한 삶을 살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예수 안 믿으셔도 남부럽지 않게 선한 삶을 사는 분들 종종 뵙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겠습니다 내 노력으로 경건의 모양은 따라할 수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면 내 노력이 사라지면 그러면 경건의 모양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은 정말 예수님을 닮을 수 없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오시고 우리에게 능력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경건의 비밀이요 능력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비이고 참 놀라운 비밀과 같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공통체를 이룬 것은 그 시작부터 놀라운 신비이고 비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자체가 신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세상을 지은 창조주가 피조물의 옷을 입으셨냐는 말입니다 어찌 심판을 하셔야 할 심판주가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냐는 말입니다 어찌 인간을 지으신 분이 인간 손에 죽으셨냐는 말입니다 어찌 배반당하신 그분이 끝까지 사랑하셨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자들 안에 오셨느냐 말입니다 이거 정말 신비의 비밀 아닙니까? 그것이 이유가 있는데 은혜로 교회를 세우려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은혜와 진리의 기둥과 털을 세우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동일하게 그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나는 죄인이라 이렇게 살 수 없어 그렇게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의 세태를 거스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낮아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죄를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8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진리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세상을 이기는 교회 그 복음에 놀라운 능력으로 원입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던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참 벅차오르는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집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를 주님의 집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 보배이신 이슈 그리스도의 뿌리 내린 믿음 위에 세상의 거센 바람과 풍랑도 흔들릴 수 없도록 견고한 기둥 그리고 터로 삼으신 것이 우리와 같은 성도의 모임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거나 마음에 근심이 있거나 세상의 유혹 앞에서 아 나는 믿음으로 살 수 없나 봐 낙심이 되시다면 그 생각을 단호히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자도 흔들릴 수 없는 기둥으로 삼으셨다 내 안에 계시는 보배이신 이슈 그리스도를 주목하면 주님이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것에 드러나고 세상을 바꾸어내는 생명의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16절부터 이 경건의 비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업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온다는 것입니까? 경건의 비밀이시오 신비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예요 우리 모두 다 그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이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정말 우리가 안에 계신 주님을 주목하고 살게 하소서 그 터 위에 진리의 기둥과 터이신 교회로 부른받음을 잊지 말고 넉넉히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까?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빌리포스 2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이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건의 비밀은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험난한 세태 속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했던 자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 경건의 능력까지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얼굴만 보아도 닿는다 그러죠 주님과 동행하면 그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여 경건의 비밀 되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 포기하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15절의 말씀을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15절 하반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턴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주여 한국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예수 동행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소서 교회된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위에 세워진 교회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한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중에 은혜를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진리의 기둥과 턴 위에 세워진 복된 교회 위에 우리가 서있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의 경건의 비밀되시어 경건의 능력되심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그 주님과 동행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나 봐 낙심하여 그저 갑없이 은혜만을 주목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라면 우리 함께 계시는 보배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른 삶, 세태를 거슬러 살아내는 삶,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이 우리 교회 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변화시켜가는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대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허락되신 직분을 감사히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직분만을 감사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나의 옷 입고 세상을 이기며 하나 되기를 힘쓰며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두 번째로 함께 16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보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업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지 않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약한 그런 세상에서 그렇게 무시당하셜만한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그 처지가 되셨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경건의 비밀과 능력이신 주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흔들림 없이 주님의 성도다운 경건의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사라기신 하나님 주의 능력을 이 시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경건의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얻을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정의에 좋습니다 ñ